아 이번에 해볼 영상은 먼치는 왜 심 미미를 쓰지 않는가 입니다. 심이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. 하지만 어느정도 거리가 벌어진다면 심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자면 좁은 맵을 이용한다면 이용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신전같이 넓은 맵을 이용하면 못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아 그리고 그 심 캐릭터를 그 랩까지 올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요. 이상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